청와대 이전하는데 국민에게 기존의 청와대를 돌려주겠다. 좋아요. 취직 좋고 대통령 공약이면 지키면 좋죠. 그런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. 왜 이렇게 급하게 그 다음 날. 거기서 하루도 근무 안 하셨잖아요. 그렇죠? 맞습니다. 왜 그걸 급하게 해요? 근무하다가 국민들에게는 이걸 이전하려고 보니까 한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.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들어갈 집도 못 구한 상태였어요. 국방부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? 거기 미군도 있고.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? 계획을 잘 잡아서 한 1년 반이나 2년 뒤쯤에는 이렇게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. 그런데 왜 단 하루도 그 청와대에는 못 있겠다. 이게 부자연스럽단 말입니다. 그리고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. 이거의 실체가 사실은 청와대 본관이에요. 그러면 1차적으로 본관은 국민에게 개방을 하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은 이미 비소동에 와 계셨단 말이에요. 얼마든지 지금도 영빈관 다 쓰고 다 쓰잖아요.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합니까? 그게 의혹의 출발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쓰고 뭐 쓰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. 잘 계획해서 의견도 수련받고 예산도 잘 잡아서 다른 사람들 재배치 다 하고 그러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?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답변이 미흡하고 일천할 수밖에 없어요. 그다음에 그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. 저 같으면 제가 20년 전에 청와대 근무했거든요. 그때는 명함에 청와대 전화번호, 사람 이름 다 있었어요. 우리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완사항이 아니에요. 이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생겼으면 그 전화번호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누가 사용하는 겁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이라도. 전화번호 바꾸면 되잖아요.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세요? 자꾸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뭔가를 가리는 것 같고 뭔가가 숨기는 것 같고 이런 거 아니에요? 얘기해 보세요.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.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급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. 부자연스럽다. 그 말씀 존중합니다. 하지만 당시 상황은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찍게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1, 2년 있다가 가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건 못 옮긴다. 과거에 정부가 그랬지 않느냐. 그렇게 되면 안주하게 된다.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 과거에 정부의 그런 어떤 사례가 있겠네. 과거 정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킨 게 아니라. 그래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하자. 검토를 해봤더니 안 하는 게 더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고 개방은 이미 청와대 많이 했어요.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 못할 겁니다. 후보자 경호 처장 시절에 과인 경호 논란이 좀 있었어요. 후보자는 과인 경호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공교롭게도 참 이게 좀 국회의원. 그다음에 카이스트 대학생. 이런 사람들. 신혼이 뻔한 사람들이거든요. 거기다가 입을 막고 드러내고 참 이게 보기 안 좋아요. 심지어는 이게 코미디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부가시겠지만 이미 조롱거리 됐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대통령 경호를 할 때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가 가했을 때 액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. 그러니까 우리 허영 의원도 요구를 했잖아요. 과연 이때 이게 반복됐거든요. 한 번 그런 게 아니라. 아니 그러면 그때마다 이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거라고 판단된 건가. 이게 자칫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다 잘라버렸을 것 같아. 경호실. 왜냐하면 경호실 때문에 대통령이 욕먹었으니까.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.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심기경호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허영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. 안 그러면 그게 안 되고. 그다음에 또 하나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하세요. 이런 후보자의 심기경호. 이게 좀 오버하는. 제 표현대로 하면.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이거는 너무 오버할 것 같다는. 이게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럼 기존에 역대 정부에서 보면 경호실장들을 왜 국방부 장관으로 안 보냈을까. 이유가 군사족제 때나 안기부장 이렇게 보냈지. 문민정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냥 관리 이런 데는 갔어도 보은처장 이런 데. 그럼 왜 그랬을까. 이거는 대통령 공직이지만 대통령 개인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을.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경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. 이런 사람을 어저께까지 개인을 경호. 우리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 안 하잖아요. 조직에 충성하지. 이런 사람을 국민 전체를 경호하는 이 롤이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아니면 우리 처장님 조금 한 1년이라도 쉬셨다가 장관하시면 1년 사이에 뭔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원래 군인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것도 부자연스러워요. 하여튼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요.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. 네. 우선 과잉 경호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 존중합니다.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이건 국가 안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.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경호라는.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. 알아보세요.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왔던 경호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 경호 매뉴얼에 의해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. 이게 불과 2, 3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? 아시지 않습니까?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? 똑같이 입틀막하고 삶틀막했습니다. 그때 입틀막하고 삶틀막한 것은 선이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악입니까? 이런 어떤 이중적인 잣대, 선택적 잣대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황 의원님.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